서울파이낸스 올리는 연간 매출이 수천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장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2015년 1월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 할당 배출권 톤당 가격은 3만 5,100원을 기록했습니다 배출권 거래를 도입한 2015년 가격은 1만 2천 원이었으니까 꽤나 많이 오른 셈이죠 우리나라보다 빨리 배출권 거래를 시작한 유럽은 10만 원대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심해서 우리 배출권의 최근 가격은 1만 9천 원 선입니다 이달 한때 1만 3천 원까지 하락했다 다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큰 주제는 선물시장 도입과 탄소 배출권 대응 전략입니다 참석해 주신 청중과 그리고 발표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익은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김문각 나무이에날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김대영 KB증권차장님 나오셨습니다 김태선 나무이에날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별 이슈 및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최익은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첫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금융주지국경영연구소 최익은입니다 오늘은 자체적인 포럼 주제가 탄소 배출권인데요 저는 탄소 배출권의 서론격이죠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산업별 주요 이슈 및 대응 전략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발전 및 산업 부문 기본 탄소중립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 동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 발전 에너지 동향 및 전망 세 번째로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부 주요 산업별 탄소중립 전략과 이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기본 전략과 동향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탄소 저감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장 기조 자체는 큰 변함은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EU는 최근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에서 45%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이나 수소 암모니아 확대 이런 재생에너지 보완과 다양한 에너지원 확대 노력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천연가스의 과도기, 브릿지 역할은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다만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수급 불안, 이런 불화시성이 심각해지면서 유럽에서도 석탄 활용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기조의 변화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 부분에서의 탄소중립 정책들을 보면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부문에 걸쳐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전기 전동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실가스 배출 공정 자체를 개선하고 화석연료에서 다른 걸로 전환하는 이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 순환경제의 전환, 그 다음에 탄소 포집 저장 활용, CCUS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전기차를 확대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정책의 공통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수소, 암모니아 이거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가 변하면서 혹시 그런 기조가 변하지 않을까 혹시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그거를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요 국가 대부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내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수소, 암모니아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조는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알지다시피 불규칙하고 계절성 때문에 기저 발전이나 저장장치가 필요하고요 2년 시기간 때의 에너지의 저장, 온성 수단으로서 수소, 암모니아를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기본 계획이고요 산유국들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그린 수소를 대규모로 생산, 수출하겠다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는 최근의 동향 자체, 우리나라도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국내 발전 에너지 동향과 전망인데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기존 정부에서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적극 확대 이런 기조였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추구하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태양광 풍력을 주력으로 늘리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유행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불리한 지리적 여건, 기저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방사능 폐기물 처리 부족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극심한 지역 주민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대폭적으로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LNG를 브릿지전으로 활용하고 또 수소, 암모니아, 합성, 가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이런 대항한 에너지원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닌가 중장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LNG 역할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낮은 경제성 그다음에 협소한 국토 이런 현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재생에너지 저장 보완 수단인 ESS나 수소, 암모니아 이런 확장 속도도 각각 물량 부족과 기술 경제성 인프라 확충이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방패장의 포화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공적적인 확충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떠오르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이거의 상용화도 적어도 10년 이상 권리 전망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이 역시도 방패물 처리 문제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도 공격적으로 확 늘리기가 중장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같은 경우도 발전과 충전소의 기술 경제성 그다음에 주민들의 오해와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씩 생각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의 역할로 LNG의 역할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 그룹하고 SK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LNG 발전을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죠 이것만 봐도 어떤 불이익인지 대충 짐정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험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과도기의 천연가스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천연가스 수급 이런 불안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IEA나 다른 전문기관들도 이 천연가스의 중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국가들, 유럽이나 미국,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LNG의 과도기 역할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노력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이슈 이런 것을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한 것은 우리가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미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변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전의 시대는 기존 패러다임은 기계나 화석연료의 시대였다면 신규 패러다임에서는 전동화, 디지털, AI 이를 또 뒷받침하는 전기 시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많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세대 산업은 사실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일반 차량 대비해서 전력 소모가 30에서 35% 정도 크고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빅데이터 센터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세대 산업 대부분 전기 자율주행 차든 항공이든 로봇이든 IoT든 스마트 팩토린, 메타퍼스 이런 것들이 다 막대한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수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급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력 수요 때문에 공정 혁신도 확실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탄소 중립 노력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대응 전력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이 장표가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산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불리한 생산 여건을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주 전략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공정 자체와 에너지 효율 혁신을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동안의 기계나 열 에너지에 의존했다면 전기 에너지, 전기 모터로 사용되는 전동화가 가장 우선시되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산업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감축 에너지 효율화, 전동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환경을 빌미로 한 무역장벽 일자리 확보 전쟁 차원에서 탄소 경계세나 아리벳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분위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내가 배출하는 것보다도 그걸 포함해서 전 밸류체인에 걸쳐서 스콥3까지 간접 배출까지 다 감안한 전 밸류체인에 걸친 대응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발전원, 그 다음에 국내외 적절한 탄소 배출권 활용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벤더들에게 탄소 배출 현황이나 감축 방안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 현황 파악이나 향후에 감축 전략 이런 것들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그린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압박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공정 효율의 개선, 전동화 이런 것들은 중장기 관점에 어떤 투자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설비 공정 교체할 때 에너지 효율을 좀 우선시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에너지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디지털이나 가상 이런 것들의 위조였다면 요즘의 분위기는 에너지 효율화를 더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탄소 저감 전력, 리사이클, CCUS 이런 관련 산업들이 기대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주력 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학, 정류, 기계 철강, 휴대폰, 가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 전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에너지 다소비 공정을 보유한 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EU의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RE100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사실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 말에 EU의회가 당초 초안에서 유기화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도입하는 것을 1년 앞당긴 2025년으로 하겠다고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조만간 어떤 수출의 무역 장벽의 역할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유가나 가스 가격이 단순히 러시아 사태 때문에 크게 급등한 것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12페이지에 저희가 그래프 보이시지 최근에 글로벌 석유, 가스, 미국의 쉘 기업들의 투자 흐름을 보시면 투자가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결국은 탄소중립에 따른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퇴출이었기 때문에 원유하고 가스 설비 투자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탄소중립 규제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 쪽에서 여력이 점점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그린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할 수가 장기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공정개선이나 그 다음에 전 밸류체인에 걸쳐서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 투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료 전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코스트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린플레이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산업별 탄소중립 전략과 이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는 일단 공정효율 향상하고 전기를 적게 쓰는 전기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철강 재련 과정에서 필요한 석탄을 수소로 대처하는 수소 환원제철 이걸로 전환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초기 연구 단계고요 이 수소 환원제철이 상용화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게 업계 중론이고요 석유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넘버 원이 공정효율 향상이고 전기를 사용하거나 가스를 사용하는 연료 전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것들에 중단기적으로는 중점을 두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납사 원료나 바이오 합성 이런 원료 자체를 전환하는 연구가 진행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폐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효율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석회석의 비탄산 소재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업계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리의 가장 큰 주력 산업인데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어떤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효율 양산 이런 것 추진하고 있고요 불 속에 가스가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데 이거를 저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공정 가스 개발이 연구 과정이긴 한데 이것도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공정 개선인 거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효율을 향상에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은 사실 알다시피 부품이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밸류체인이 굉장히 광대한데 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 벤더 밸류체인에 걸친 탄소 감축 관리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각내산 이거 세부적으로는 자료 외에 자세하게 세부 업종별로는 이렇게 자료에 언급을 해놨고요 그거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탄소 포집 절약 활용 이런 것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탄소 포집 저장 활용, CCUS 기술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EA 보고서 보면 2070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보면 CCUS의 기회도가 15% 정도 제시하고 있으니까 적지 않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선진국의 CCUS 기술은 일부 에너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초기 상용화 국면이고요 우리나라는 일부 포집 기술 상용화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포집과 활용 모두 연구 단계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의 화석연료의 사용에 과도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스 같은 경우에 탄소 포집 활용 이것의 연구와 실용성, 활용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길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에 연구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요점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경영호소 최익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